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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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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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8 44 47 47 47 47 48 48 48 48 48 49 49 49 50 50 51 51 52 54 56 57 57 57 57 58 5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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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